대표적인 젠틀맨 가수죠 이민철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스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닫고 올 불고 불고 하던 당신이 무슨 일로 꽤 변하나요 성전을 따받쳐 사랑한 나던 그 약속은 잊으셨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확병재를 처음 생각하면 살아만 될게 내가 만약에 나를 닫고 올고 불고 나를 닫고 올고 불고 중전을 따받쳐 사랑한 나던 약속은 잊으셨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 약속은 잊으셨나요 사랑한 나던 살텐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나를 두고 나를 두고 가진 말아요 하나도 Denise 아멘